동숙이 자, 동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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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애들은 처음이에요 공을 까지 채 가져가는 여러 고양이는 부시덕부시덕 내는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동숙이가 큰 봉지를 입에다 물고 여기 잠을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너무 그 첫인상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얘를 도시락을 싸주게 된 거예요 어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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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밥 먹으러 내일 오니까 알죠? 아니 여기 여기 없어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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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밥 먹으러 내일 오니까 알죠? 나 나한테 말 이렇게 밥 먹고 나면 가 사라지고 없어 그렇죠 어떻게 보이고 좀 빨아낸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잘 안 돼 동숙아 아뇨 왔어 동숙아 아뇨 왔어 동숙아 아뇨 왔어 아뇨 왔어 Gabriel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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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! 이거 맞는 거 같은데요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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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